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시아프로입니다. 원북권에서 A지구 가지수로로 자리이동을 했어요. 그 전에 그 한수 했던 그 수로로 왔는데 오 좀 물색이 좀 탁해져서 상당히 좋네요. 물색이 좀 많이 탁해졌어요. 자 자리를 깔아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죠. 원북권 갔더니 너무 좀 물색이 맑아서 조항 자체가 없어. 입술 자체도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1m가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소식이. 불었어요. 지금 볼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오늘 기온이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였어요. 영하 2도였었는데 지금은 영상 10도 11도로 올라갔어요. 물색도 전에 왔을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탁해졌어요. 탁해져서 조항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는 좋아요. 맨날 분위기 좋다. 아니긴 좋아요. 어쨌든. 일단 물색이 탁해져서. 일단 물색이 탁하니까 맘에 드네요. 잡는 날보다 꽝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낚시 다녀보면 전에 왔을때보다 물색이 좀 많이 탁해졌어요. 더 탁해진 것 같아요. 물색도 탁해지고. 바람은 부는데 오늘 기온이 영상 10도 11도니까. 아마 5시간대 조항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전에 그 낚싯대 편성에서는 많이 피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2.5칸 2대 그리고 2일대 1대 편성했어요. 우측 갈대쪽으로. 그리고 원줄은 3호 썼고요. 원줄 3호에 목줄은 2호 짜리 있었어요. 2호에 바늘은 10호 바늘. 그리고 지렁이는 서너 마리를 꼈고요. 지렁이 서너 마리 껴서 이렇게 던졌어요. 수심은 전해보다 물이 약간 늘은 것 같아요. 늘은 것 같아서 한 1m 정도. 1m 약간 넘거나 그 정도. 한 1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바람이 약간 있어요. 파도가 심한 건 아니고. 약간 잔잔하게 좀. 그래도. 저는 낚싯대를 핀 지 10분도 안 됐는데. 씨가 지금 2.5칸에서 움직였어요. 오는데 오리대도 많고. 기러기도 많고. 기러기대도 많더라고요. 좀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 맞은편에. 전해왔을 땐 이게.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상당히 커요. 체구도 크고. 꼬리도 굵고 길고. 아마 그게 삭인 것 같아요. 삭. 고양이과 동물인데. 삭같아요. 자 다시 한번 던져봐야겠어요. 어휴. 지렁이 떨어졌다. 이런. 지렁이는 한 3마리 정도 꼈어요. 그냥 수초대로 좀. 산란전에 붙었을 때는. 막 그래도 한. 대여섯마리씩 껴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아무렇게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적게 꼈어요. 금앱이 올라와 있는데. 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네요. 아. 기다려야 돼. 입질하네요. 여러분. 전엔 준척급. 아홉직급. 반수했으니까. 오늘은 월척 좀 해야죠. 걸었다. 하하하하. 눕자마자 물었어요. 야. 오. 눕자마자 걸었어요. 눕자마자. 우와. 아. 야. 좋았어. 아. 좋았어. 야. 눕자마자 바로. 바로 complementary peur. 바로 pow. 오오돼라. 야. 눕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바로 무네고. 바로. 이야.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눕자마자 바로 한 수 물었어요 이것도 한 9시급 되네요 눕자마자 그냥 찌를 한 마디 올리다니 바로 쭉 끌고 들어가네요 찌를 잘 올리진 못하네요 살짝 한 한 마디 정도 올렸다가 옆으로 쫙 끌고 들어가는 걸 찼어요 던지자마자 바로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전에도 유동추를 써서 유동추를 했는데 꼭 여기에만 지금 전에도 잡았지만 여기서 또 잡았어요 이걸로 야 눕자마자 항상 이대에서만 오네 묘하네 다시 좋았어 또 하나 와봐봐라 야 오늘은 카메라를 계속 켜 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던지자마자 바로 한 마디 춥석춥석 올리더니 옆으로 딱 쬐고 들어갔어요 기대가 됩니다 상당히 오늘 아래쪽에도 아마 낚시 지금 막 들어오신 조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 수 했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설마 뭐 이 넓은데 그거 붕어 한 마리밖에 없겠어요 그래도 한 수 했으니까 일단은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초직곡낚시를 계속 갔었는데 뭐 한 수 아니면 뭐 꽝 치는 말이 더 많았는데 그래도 그 태안수로에서는 어제 수초직곡낚시 하신 서산에 계신 조사님께서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20마리도 넘죠 잡으신게 20마리도 넘는데 이상하게 카메라만 꽂으면 입질이 와요 참 이상하네 근데 지금 성급해서 너무 빨랐어요 지금 찌를 쫙 올렸다가 춥석춥석 하는 걸 끌고 들어갈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는데 너무 빨리 쳐서 놓쳤어요 끌고 들어갈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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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었다 끌었다 오우 야 끌었습니다 이야 이제 찌를 좀 잘 올리기 시작했어요 두 숫제 두 숫제 걸었어요 이야 또 바로 나오네요 이야 나와요 나와 아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아 여기요 지금 두 숫제 했어요 두 숫제 아 그래도 나오네요 오늘은 아 느낌이 오늘은 좀 느낌이 좋아서 딱 왔더니 역시나 나오네요 느낌대로 딱 아 한 수 더 했어요 또 카메라를 좀 멀리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야 또 잡는 모습도 멋있게 보여질 수 있는데 조건이 뭐 여기 포인트 조건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어쨌든 두 숫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상단이 자 월척 월척 한 마리 월척 한 사자 월척 2.5칸으로 걸었어요 좌측으로 2.5칸 한대 가운데 2.5칸 그리고 우측에 2일대를 폈어요 바람이 좀 불어서 아무렇게든 수로뿡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머물러 있는게 아니고 아마 회유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2일대에서 2.5칸에서 입질을 해요 제가 좌측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던져서 한번 놓아야겠어요 보험 바이 갓 뭐야 이거 지렁이 끝만 물고 올라왔나봐 아 찌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참질이 안되네 아 좀 기다려야겠어요 분명히 찌를 다 올렸는데도 참질이 안되네 좀 기다려야 되겠어요 끌고 들어갈 때 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참질해서 후킹이 됐다 생각을 했는데 후킹이 안됐어요 지금 찌를 거의 뭐 끝까지 다 밀어 올렸는데 틀었다 입질 참 감질나게 한다 이리와 이리와 오 야 저것도 왔다 아 저것도 왔어 저것도 왔어 어 2대 야 아